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15년 마지막 시험입니다. 제3회 때 봤던 시험,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문제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답안 서실 준비, 빈 백지 내놓으시고 저와 함께 문제 보시면서 빠르게 한번 저보다 여러분들은 한 템포 먼저 적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적을 때에 가시 또 확인하시고 넘겨서 해답 볼 때에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게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복하는 것이 암기에 뇌의 해마가 기억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란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연삭기 덮개 각도를 쓰시오. 연삭기가 사실 우리 공부할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연삭기는 먼저 이렇게 연삭 숫돌을 하나 그려놓으시면 워커레스트를 그립니다. 숫돌과 워커레스트만 딱 그려놓고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간격이 있습니다. 3mm 이넥하는 것. 숫돌과 워커레스트와의 간격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덮어줍니다. 이게 법적인 방어장치인 덮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또 축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펄렌즈를 똑같은 크기로 끼워야 됩니다. 숫돌 직경에 3분의 1 이상 되는 펄렌즈를 사용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방어장치 명에서 우리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눈이 작은 면을 보고 있다가 칩이 비산해가지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쉴드라는 것. 투명 비산 방지판을 설치하는 것도 우리는 참고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작업 시작하기 전 몇 분 이상이요? 1분 이상. 숫돌을 교체했을 경우에는 3분 이상 시운전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시험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숫돌을 씌웠을 때 이렇게 중심부에서 이게 이제 노출 각도가 되는 거죠. 이 노출 각도에 관련된 사항들이 숫돌의 연삭기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걸 알아두자 그랬습니다. 알아두는 방법은 의외로 쉽다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 나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우리는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탁상용에 관련된 사항, 종류 세 가지 분류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아주 수월하다고 그랬습니다. 탁상용은요. 일반 작업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일반부터 하지 말고 좀 하기 편한 대로 하겠습니다. 상부 사용 연삭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작업용이 있고 그 밖의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를 하시면 되거든요. 상부 사용 같은 경우에는 위쪽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을 열어주는 거죠. 이렇게 수평으로 잘랐을 때 이 각도가 60, 60, 60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덮개는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이러면 상부 사용 연삭기가 됩니다. 노출 각도가 60도가 되는 거죠. 수평면 위로 이루는 경우에 60도까지를 덮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0도까지. 자, 그 다음 두 가지는 하나의 그림에다가 제가 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덮개를 이렇게 씌워주는데 일반 작업용이 가장 노출 범위가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125도까지를 해주는데 가운데 중심이 이게 없을 경우에는 약간씩 틀어질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된 게 125도인데 조금 더 올라간 125도, 조금 더 내려온 125도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으니까 통일될 수가 없어요. 그걸 통일시키기 위해서 수평면 위로 이루는 원주 각도를 주는데 이게 65도입니다. 그럼 원주 각도를 65도를 유지하면서 노출을 125도로 시켜라 그러면 전국 어디에서 만들든지 똑같아지거든요. 여기에 그 밖의 경우는 조금 더 덮어주면 됩니다. 조금만 더 덮어가지고 얼마로? 80도만 열어주면 원주 각도는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럼 이게 그 밖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이거 하신다고 고생하셨으니까 휴원하고 평생시로 가시면 됩니다. 휴대용, 원통용, 평면 연삭입니다. 그래서 휴대용 같은 경우는 참고로 미리 각도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두 개가 180도, 평면은 150도입니다. 그런데 같은 180도라도 깔끔한 180도가 있고 좀 덜 깔끔한 180도가 있어요. 깔끔하다는 얘기는 휴대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덮으니까 구질구질하게 원주 각도 같은 거 없이 180도가 노출되는 거죠. 그런데 원통용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180도인데 이렇게 덮어서 180도를 노출시킵니다. 따라서 원주 각도가 필요한 거죠. 65도라는 원주 각도를 넣고 노출 각도가 18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면 연삭기 같은 경우에는 잘랐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노출되는 이게 150도가 되는 거죠. 수평면 아래로 이루는 덮개가 덮여지는 부분이 여기가 15도, 여기가 15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80도에서 15, 15, 30도를 빼면 150도가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따라서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그러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 숫돌 부분은 이 각도보다 더 커지면 안 됩니다. 이게 최대 노출 각도입니다. 덮개 부분을 얘기할 때 덮개는 더 덮여도 됩니다. 더 안전하죠, 그죠? 그러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에 여기 각도를 쓰시옵하면 60도 이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최대 노출 각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150도 이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최대이기 때문에 더 커지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15도에다가 괄호를 했다면 이거는 15도보다 더 커도 되죠. 이상입니다. 더 덮여도 된다는 거죠. 이건 이내이기 때문에. 140도 돼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60도를 여기에 적는 게 아니고 이 각도를 적으라고 했을 경우에는 60도 이상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덮개가 있는 부분은 더 덮이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숫돌만 있는 이 부분은 노출된 부분은 이것보다 더 커지면 안 됩니다. 이게 최대 노출 각도이기 때문에 이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구분해서 적게끔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바로 이런 경우죠. 이상, 이하, 이내. 이하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헷갈리라고 지금 넣어놓은 거고요. 이상, 이하, 이내를 정확히 구분해서 쓰세요. 이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65도 이내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자금량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 125도라고 하고 이거는 뭡니까? 이내라고 적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65도 이내. 원주 각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는 여기 각도 같으면 60도라고 적고 60도 이내라고 적으면 되는데 지금 번호가 2번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덮이는 부분이죠, 숫돌에. 덮이는 부분에 더 덮여도 되기 때문에 60도 이상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숫돌 부분이기 때문에 180도 이내라고 하셔야 되고. 또 여기도 덮개 부분에다가 지금 각도를 적으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15도는 15도인데 15도 이상이라고 하면 되죠. 만약에 여기에 했다면 뭡니까? 150도인데 150도 이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어느 부분에 괄호를 하는지를 잘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것은 숫돌 부분은 이내입니다. 덮개 부분에 각도를 적으라고 했을 때는 이상. 더 덮여 상관없다. 더 안전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꼭 한번 해보시고 연삭기에 관련된 사항은 공부할 게 많습니다. 연삭기 파트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인 방어 장치가 덮개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또 법적으로 얼마 이상일 때 덮개를 합니까? 50mm, 5cm. 숫돌의 지름이 5cm 이상인 경우에 반드시 법적으로 덮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2번,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다음 고학가스 용기에 색상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청탄산로계획하면서 우리가 암기했던 거 있었다. 그렇죠? 탄산가스는 없으니까요. 산, 녹. 그래서 이건 녹색이고요. 황, 아체, 그냥 황색이겠죠. 소주잔이니까 이건 주황색이 되겠죠. 백암이라고 그랬으니까 백색. 백암산 할 때 암모니아. 그럼 질수는 없으니까 그 외 기타는 전부 다 회색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녹색, 회색, 황색, 주황색, 백색.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주황색, 백색 맞습니다. 나머지도 표에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죠. 이 색깔 외우는 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